창의력, 발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들이 다 하는 치킨집 오픈한다고 같이 치킨집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이럴 때 닭똥집을 한번 튀겨봐. 왜 이런 발상적인.. 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띠 소의 소띠네요. 네.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소의 소띠분들 삶 되시잖아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분들은 한 번에 또 충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충돌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을 다 내 몸으로 흡수할 것이냐. 여기에서 30%만 내가 이 몸에 흡수를 할 것이냐. 에어백이 있는 차냐, 없는 차냐, 옵션이.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소띠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을축생 소띠분들 37세 분들. 하기운이 강한 여름 태생분들한테는 소띠 해운이 반가우실 수도 있으세요. 워낙에 예술적인 방면에도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사주 구성이 좋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일이라든지 바라시는 일이 성취를 하실 수 있는 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 생활 중에 임신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아기가 빨리 안 들어서시는 분들은 겨울 태생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올해도 만약에 내가 임신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 될 수 있으면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셔라. 추운 겨울 태생분들일수록 우리 여자분들이 자궁이 좀 냉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추운 해운이 또 한 번 또 왔죠. 이래버리면 가족께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 빨간 옷을 입어주는 것도 괜찮고 빨간 속옷에 붉은 통 계열의 속옷을 입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하기운을 넣어주신다 하신다 하면 괜찮으시겠다. 그리고 우리 개축생 49세 소띠 분들 아홉술하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삼재랑 같이 겹친 아홉수거든요. 우리가 아홉술에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삼재라서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겠고 그리고 운이 조금 하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힘든 분들도 나오실 수가 있고 또 대래 운이 상승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감정을 이끌어 올려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끌어 올려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게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개축생 소띠분들이 아이디어라든지 창의력 발상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창업이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계통에 계시는 분들 디자이너 연구소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올해는 조금 좋은 회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오히려 더 빛을 보는 해다. 개축생 소띠분들이 남들이 다 하는 치킨칩 오픈한다고 같이 치킨칩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난 이럴 때 닭똥칩을 한번 튀겨봐. 왜 이런 발상적인... 이럴 적에는 운을 차라리 활용을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소하고 지금 삼재운이 같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데 찾아가셔서 어떤 절도 괜찮고 저희 같은 무속인 분들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고 삼재풀이를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소띠분들이 아셔야 될 게 소띠분들은 조상의 덕을 많이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띠도 인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소띠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조상의 공덕을 많이 받고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안 자체에서도 이런 공을 많이 들었던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이 들 때는 어떤 종교를 섬긴다든지 종교적인 힘을 가지셔도 좋아요. 타입이나 안 됩니다. 그리고 개축생 소띠분들 6월달 7월달은 조금 조심히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1세 겨울 태생 분들은 가뜩이나 추운데 또 한 번에 한파가 찾아오는 해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한 해가 겨울 태생 분들한테는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축생 소띠분들은 잘 쌓아왔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나갈 수도 있고요. 우리 사기라든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건강상의 문제도 조금 생길 수가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삼재풀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절에서도 그렇고 저희 무속인집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개인 개인의 삼재풀이인데 이런 거는 여러 명이서 저희가 모으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덜 부담스럽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내 속옷이라든지 나한테 안 좋은 애군냉사를 갖고 가시라는 어떤 의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옆에 어디 의논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궁금하시면 금융신당한테 전화를 하셔서 의논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